벨라의 바디디자인에서 선전한 특별사입니다. 벨라의 바디디자인상은 벨라의 바디디자인의 이자벨란 대표님 그리고 작년 미스맥싱 콘테스트 우승자인 미스맥싱 바비양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자벨란 대표님 그리고 바비양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벨라의 바디디자인상 수상자 찬왕목! 축하합니다. 이십스타와 하미! 벨라의 바디디자인상은 100만원 상당의 바디케어 이용으로 함께 선물로 등록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00만원 상당의 바디케어까지 그냥 지워줄래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디자인 휴식청에 대해 똑같이